안녕하세요. 코너스 샤인입니다. 이제 곧 수능이네요. 수능 대박을 기원하며 오늘은 수능 대박 캐릭터를 그려보겠습니다. 천천히 따라 그려보세요. 먼저 원을 그려 휴지 캐릭터의 윗부분을 그려주세요. 사각형으로 휴지 몸통을 그려줍니다. 옆부분은 휴지가 휘날리듯 표현해주세요. 이어서 눈과 입을 그려주시고요. 손과 다리도 그려줍니다. 잘 찍으라는 의미로 포크도 크게 그려주세요. 꼭 붙으라고 옆에 찹쌀떡 캐릭터도 그려볼거에요. 마지막으로 간단한 패턴들로 주변을 꾸며주세요. 체제까지 완료하면 수능 대박 캐릭터가 완성됩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수험생 여러분들 모두 수능 대박나세요.